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음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과장 없이 제일 흥미진진하고 제일 실질적으로 유익했던 책인 것 같아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데 에이질리스 에이질리스 에이지라는 단어에 전미살리스가 붙어서 늙지 않는 이런 뜻인데 이 책은 노화, 치유, 혁명에 관한 얘기예요 저는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일단 쇼킹한 게 너무 많았고 이 책에서 언급한 수많은 생명과학 기술 중에 하나라도 구현이 된다면 세상은 무조건 바뀌겠구나 세상은 무조건 바뀌겠구나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좀 영상 말미에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작가가 너무 똑똑하고 이제 관련 이런 생명과학 이런 거를 좀 집대성한 작가들이 많은데 저는 이 작가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편향적이지 않아 정말로 똑똑한 작가고 앤드류 스틸 박사님인데 이분이 아마 그걸 거예요 막 옥스포드인가? 수석 졸업 그거 아니야?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우등 졸업했고 옥스포드에서 물리학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노화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이제 막 데이터로 노화를 판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해요 진짜 머신론이 이용해서 엄청 똑똑해 나 진짜 딱 읽으면서 작가가 진짜 똑똑한데? 진짜 똑똑한데?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작가의 소개를 안 읽고 읽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그랬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은 노화에 관해서 노화의 관점은 이제 건강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유익해요 진짜 너무 유익해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구체적인 것도 이따가 다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령화 고령화 이게 진짜 밥 먹으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은 벌어진 일이고 고령화를 되돌릴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우린 그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진짜 기술들을 기술들이 만약에 생활에 잘 적용되면은 그냥 수명 증가가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건강 수명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은 확실히 우리가 고령화가 덜 두려워지고 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투자 투자 관점에서 생명과학은 여러분 뭐 바이오 관련 주들은 뭐라 그럴까 상단이 정말로 높게 열려있는 주식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빨리 크게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결국엔 리스크를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관련 종목 중에 바이오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이제 코스피 있고 코스닥 있고 코넥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게 중소기업들이 코스닥에 못 가기 전에 이제 자금 조달하기에 그것도 상장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유전자 임팩트잖아요 그걸 다 인상 깊었어요 진짜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크리스퍼 기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 그래서 제가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관련해서 내가 그때 저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염승한 2, 3R이 참 좋아요 내가 영감이 왔을 때 투자는 시작이다 저는 그때 영감이 파 왔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저는 그래 놓고 이제 뭐 저는 이제 투자를 막 너무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니어서 내가 만약에 진짜로 전업 투자였으면 전 거기 무조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주가 그 크리스퍼 관련주가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게 막 이래요 근데 근데 그 시점으로 만약에 여러분 유전자 임팩트를 읽고 내가 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발현이 시작이 돼서 투자를 했으면 엄청나게 수익을 얻으셨어요 엄청나게 그 시점 기준으로 우리 유전자 임팩트 나온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봐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별의별 기술이 다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되게 상용화에 가까운 약도 하나 나와요 읽어보시고 세놀리틱 같은 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사도 많지도 않고 이런 게 여러분 이제 투자의 시작이거든요 블로그 글도 막 몇 년 단위로 막 등성등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여러분 읽는 게 그냥 투자해서 경쟁력을 갖는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급 정보 이런 걸 떠나서 뭔가를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뭔가를 시작을 할 텐데 이게 뭐라 그럴까 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집대성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열려있는 시장 시니어 시장 고령화 시장 여기보다 큰 시장이 없거든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기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기회고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저는 더 큰 기회가 있는 곳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나이 먹는 거에 수요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나이 든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걸 다 원하니까 그걸 만약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돈이 안 되기가 힘들겠죠 제가 좋은 책은 항상 똑같은 좀 패턴이 있는데 좋은 책은 제가 목차를 한번 소개해드려요 이게 총 1, 2, 3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 1부가 뭐냐면 해무금 문제 해무금 문제 그래서 1장이 노아의 시대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2장이 노아의 기원인데 제가 1, 2장을 읽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노아는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된 학문이 생물로 인하기 탄생이 3장이고 4장이 진짜 재밌어요 4장이 완전 꿀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늙는 이유에서 여기에서 10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것만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교양이 확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늙는 이유에 대해서 1부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2부에 대해서 그거를 현재 어떤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후성 유전학 관점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 관점에서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 받으면 여러분이 과연 건강해질 건가 그 메커니즘이 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정말로 잘 집대성이 됐고 그리고 노아의 치료가 2부고 3부가 이제 진짜 실용적 꿀팁 더 오래 살기 진짜로 이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습관을 고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다 여러분이 아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만들어져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거를 설명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그거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소름 돋아요 난 진짜 이거는 좀 두려울 정도로 너무 두려울 정도여서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은 언젠가 해낼 수도 있는데 궁금하죠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왜 늙는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그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늙는 이유가 있는데 후선유정적 변경 운명의 과학에서 후정유정학을 되게 깊게 달았었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에서 우리가 후성유정학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후성유정학이 근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후성유정학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뭘 찾아왔냐면은 그거를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되게 소름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학자였다가 생물학자가 된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리 캠퍼스의 스티브 호르바스는 DNA 메티라 패턴을 이용해 노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후성유정학과 노아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지만 호르바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데이터에 누구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유전 최악의 오랜 문화였다 메티라 칩이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 나온 수천 가지 후성유정학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었다 노아를 따로 집중국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 목적으로 후성유정학을 공부하고 저기서도 저 목적으로 후성유정학을 공부하는데 데이터가 여기저기 공개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어디 갔어? 호르바스 바사님이 어? 이거 한번 분석해보면 재밌겠는데? 하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호르바스는 이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면 한 가지 단순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이터들만 곤란했다 그 기준이란 실험자가 메티라를 측정한 환자의 나이를 함께 기록해 놓았는지 여부였다 이런 방법은 지금 와서 봐도 정말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가 첫 논문에 사용한 8000개 표본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과 관행에 따르는 서로 다른 실험에서 다이어트에서 자폐증 자간전증 암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주제로 삼아 혈액 신장 근육 등 전체적으로 30가지가 넘는 조직과 세포로부터 채취한 아무 관련이 없는 연구들로부터 뽑아온 것이었다 이렇게 제각각인 뒤섞인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느라 기대할 수 있을까 너무 짬뽕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도 아닌데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좋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는 그는 수만 곳의 메티라 위치를 면밀히 조사해서 353곳을 찾아냈다 이 장소를 한 대 모으면 사람의 나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 위치들을 가지고 나이를 예측해보니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다 예측한 후선 유전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의 상관계수가 0.96 그러면 0이면 아예 상관이 없는 거고 1이면 100%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0.96 96%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0.96이었다 이 값이면 0이면 아무런 아무 관련도 없다는 의미이고 1이면 완벽하게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엄청난 성적이다 예를 들어 말단소체의 길이로 나이를 예측한 것은 상관계수가 0.5 미만이다 당신이 호르바스의 메티라 시계로 후선학 후성 유전학적 나이를 측정해본다면 아마 자신의 실제 연령과 실제 연령의 차이가 4년 미만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를 후성 유전학 이 시계로 측정을 해보면 제가 40살이니까 이 데이터로는 36에서 44살 사이 범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여러분이 죽는 날짜를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소름 돋을 미쳤구나 그래 놓고 이게 되게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더 정교해졌어요 그게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와 기술이 더 정교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노화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점점점점 거세질 거예요 나 이거 소름 돋았고 재미있죠 벌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그거예요 360쪽으로 가보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담배 몸에 나쁜 거 누가 몰라요 금연해야 된다 이런 거 너무 진부한 소리잖아요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흡연은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이 만성염증이 흡연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죽상하 동맥 경화반이 주로 죽어가는 면역세포를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자 면역계를 뒤흔들 죽상 동맥 경화반의 형성이 가속된다 흡연은 또한 세포 노세를 야기하고 말단수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하고 심지어 조직에서 당분이 단백질과 반응할 때 형성되는 최종 당화 산암물의 형성도 증가시킨다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고반응성 화학물출도 여기에 한몫한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여기서 뭐가 뻔한 얘기가 아니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는 얘기일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잠깐 나왔냐면 말단수체 얘기가 나와요 말단수체는 들어는 봤는데 이번에 처음 제대로 봤어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담배를 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단수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담배를 피면 말단수체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걸 제가 앞에 거랑 연결해서 읽어드릴게요 텔로미어 말단수체가요 맞아요 말단수체가 텔로미어 말단수체가 텔로미어 맞고 그래서 어디가 읽어드리려는 게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우리가 늙는 이유 우리가 노화하는 이유 중에 말단수체 관련된 챕터가 작은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단수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전체 사망 위험을 봐서도 안 좋은 소식이다 동성애 쌍둥이로 조사한 연구에서 말단수체의 길이가 더 짧은 쌍둥이가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규모가 큰 말단수체의 길이 데이터는 64,637명의 덴마크 사람들 대상으로 나온 것인데 건강에 의향을 미치는 다른 유인이나 나이를 감안해도 감안해서 보정해도 보정해보아도 말단수체의 길이가 가장 긴 사람은 가장 짧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 정도 낮게 나왔다 담배를 피우면 뭐가 짧아진다 그랬죠? 말단수체 여러분이 담배를 뻐끈뻐끈 피면 폐 망가지는 거 말도 할 것도 없고 말단수체가 짧아져서 여러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읽어보는게 재밌었던게 대신 금연하잖아요 금방 회복 금방 회복해요 30살 정도 되신 분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을 할 수 있고 60이 넘어도 많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금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만 명 보면 책 읽는 분들 한 300명 100명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보고 금연 10명 하시면 이 영상은 성공한 영상이에요 담배에서 기억나왔던게 가끔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지 나와요 수명도 줄지만 고통하는 기간 늘어나요 고통스러운 기간 늘어나 그 다음에 이 담배가 유전자를 엄청 변형시켜요 놀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해드리면 여러분 그 얘기 우리 하잖아요 양치 잘해야 된다 누가 몰라요 양치 잘해야 된다 그렇죠? 2석으니까 2만 썩어서 문제일까요? 2가 썩으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또 장래 미생물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관점도 여러분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화 과정 자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주도하는 다른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장래 세균은 식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것을 사실상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식생활은 때때로 아주 사사해 보이는 이유 때문에 큰 변화를 겪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 치아를 잃는 바람에 씹기가 힘들어져 과일을 덜 먹게 되는 경우다 이것은 노화 과정을 각각 따로 다루지 않고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아름다울 정도로 간결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치과 진료를 잘 받으면 그저 치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식생활은 그 자체로 훨씬 광범위한 연쇄 효과를 가지고 있다 노인은 항생제도 더 많이 처방받는다 이것이 몸을 아프게 만든 세균을 치료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마이크로바이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장래 세균총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요양시설에 사는 노인은 집에서 사는 노인과 미생물종의 스펙트럼이 다를 때가 많다 우리가 배운 거죠 양치하면 치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잘 먹는 게 나중에 결국에는 핵심인데 그게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니까 양치 대충하고 양치 안 하고 자고 저는 원래 그거예요 이런 걸 좀 안 다음에 저는 치실 잘 안 썼거든요 저는 치실도 잘 써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일을 보호하는 게 생각보다 건강에 이 밑바닥에서 진짜 기반 중에 기반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치실도 옛날에 그런 걸 뭐하러 써 그랬는데 뭐 까먹을 때 안 할 때도 있는데 틈나면 치실을 써요 그러면서 치석 제거하려고 자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같이 리마인드 하면서 왜냐하면 스펙트럼이에요 치실 잘 쓰시는 분이 10%일 거고 그 다음에 틈틈이 쓰시는 분이 20%일 거고 써본 분이 50%일 거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우리 치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치실을 쓰는 게 단순히 이를 덜 썩게 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먹는 게 중요한 건데 먹는 게 잘못되면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죽고 뭐예요? 여러분이 먹는 거에 따라서 집에 있는 노인분들이랑 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이랑 장래 미생물 총군이 다른 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게 활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치주염이 항상 만성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몸에 좋지가 않고 심지어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이 치매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금 막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노화에 안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예요 여기서는 자세히 안 돼요 여기 나중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장래 미생물 뭐 때문에 관심이 많죠 치매 때문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장래 세균총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예요? 그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프로바이오틱스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약으로 먹기도 힘들어서 우리 결론 배웠잖아요 좋은 야채 이런 거 신선한 야채 제철과일 이런 거 먹으면서 프로바이오틱스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장래 미생물이 나빠지고 장래 세균총이 좀 뭔가 밸런스가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의 제2의 뇌가 어디예요? 장인데 여기서 신호가 1개 내려갈 때 9개 올라오는데 그 9개 올라오는 게 제대로 안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모에 걸릴 확률이 높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 그 얘기도 나와요 이 책이 되게 수준 높은 게 뭐냐면은 이 책이 되게 최신 나름대로 설명해놓은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치매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죽음인 줄 알고 그 검은 반점을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없앴어 우리가 결국엔 약을 없앴는데 그게 없었는데 에고? 치매가 안 없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원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근데 그게 뭐랑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게 장이랑 상관이 있네 이 검은 반점이 그러면서 더 장래 미생물이랑 치매의 상관관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억만장자인 뭐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루수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투자도 엄청 하고 이제 관련된 게 알차함을 종말해서 또 다시 나오죠 그런 거 정도도 이 책에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최신으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기는 또 그 1, 2년 차이가 되게 차이가 커 이게 더 최신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미 당신이 이미 이거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이것도 오래된 기술일 수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 이만큼 유익합니다 이게 되게 체계적이고 정말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람이 되게 서두에 던진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노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명이 늘어난 만큼 현재의 인생 3단계 구조를 새로 구성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배운 다음에 취직하고 은퇴 이 3단계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평생 교육과 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기대 수명이 80년일 때 첫 20년 동안은 교육을 받고 마지막 20년은 은퇴생활을 울린다고 가정하면은 40년 동안 경력 생활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같은 구조 안에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경력 생활이 절반 정도 길어진다 그럼 한 가지 직업만으로 체육의 60년은 너무 긴 시간이다 그 정도 시간이면 있던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일이 지겨질 수도 있다 이제 50대 경력의 막바지에 이르러 은퇴할 날까지 시간이나 보낼 나이가 아니다 대신 몇 년 쉬면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나이다 이제 경력 생활이나 은퇴생활 모두 길어졌으니 수십 년 동안 반짝 일한 다음에 수십 년 내내 은퇴생활을 하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는다 그보다는 인생의 시기를 달리하며 주기적으로 안식기간을 두어 교육, 여행, 새로운 취미를 경험하는 쪽이 더 멋질 것이다 당장 지금만 봐도 인생 3단계 구조가 그다지 효율적인 구조는 아닌 듯 싶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이 문단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노화, 치유,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핵심 철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삶에 괴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뭐라 그럴까 무의식에는 뭔가 기대수명 60, 70으로 자리잡아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갑 그래서 이제 벌써 환갑잔치 되게 거하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벌써 보정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60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했는데 기대수명이 80 몇 살인데 이제는 70대 후반 이런데 거기서 60까지로 뭔가 사회 구조가 설계가 돼 있으면 뭔가 엄청 잘못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60에 은퇴해서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놀아야겠다 이 의식 구조도 엄청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요양을 해주고 누군가 이제 그거 돌봄을 받아야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돌보는 사람들 평균 연령이 63 생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되게 젊은 분들은 60대면 이제 은퇴할 시기고 노인이고 아무것도 안 할 시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빨리 내가 의식과 어떤 사고방식을 빨리 바꾸는 사람만이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가 이거를 왜 쓰는지 그것도 대단했고 그 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받아야 정부가 똑바로 연구를 해서 노화라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건강하게 살 때 죽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70부터 시름시름 알아갖고 누워있다가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연구 규모도 작고 연구 규모도 작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왜냐하면 나라마다 R&D 예산이라는 거를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도 이런 거 있고 야 노화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대선 시즌도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책 얘기할 때 노화에 대해 우리나라 대선 후보 둘 다 읽고 읽고 싸워야겠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령화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다 난리 버거진데 진짜 뭐 어때요 이거부터 읽어야지 그러면 왜냐하면 당장 해결책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는 세놀리틱 같은 거는 되게 뭐랄까 상용화로 되게 근접해 있어요 난 처음 들어봤는 일책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후성유전학 관점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냥 노력으로도 정부 정책으로도 국민의 어떤 문화가 개선이 되면 건강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통계 중에 보니까 1년마다 기대수명이 3개월씩 늘어나는데 그게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별 꺾이겠지만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나온 친구들은 100세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100세를 기준 놓고 얘기해야 돼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건강하지 않은데 오래 사는 건 지옥이에요 생각보다요 모두에게 근데 만약에 살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럼 되게 살만하잖아요 생각보다요 국가적으로도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살만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예이즐리스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과학 의학 지식도 쌓으시고 그 다음에 뭐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거 읽으시면 아 이런 게 선도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진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거에 도움도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식구조가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해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쓸모있는 것 같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중요한 것들 이런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초고령화 속도 1인데 우리나라보다 이 노화 문제가 과연 중요한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요 없죠 그냥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일단은 도움이 겁나 많이 되는 책이에요 책 수준도 되게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디 교양 분명히 수업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책이에요 저는 이런 책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읽고 도움 많이 받으시고 지적 키월도 많이 느끼시고 여러모로 좀 여러분 인생의 이 책이 도움이 되길 저희는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고약관님과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